영부는 내 것이다 아이고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해요 저 정말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행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재밌게 잘했습니다 ㅎ 아유 그럼요 진짜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언..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특히 디시트 할 때 불러주시면은 저 한 10시간씩도 할 수 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꼭 불러주세요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리고 뭐 총겜 엔터 만드신다던데 그때도 꼭 저 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꼭 연락주세요 아 네 배그도 설치해 놓겠습니다 제가 배그 너무 같이 하는 게임이라 그 지웠었는데 네 어 이 배그도 설치해 놓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아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구 현실은? 아! 이모님! 아야야야, 키미나 작사관님 제가 집 잃었습니다, 예? 아프리카에 이렇게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보셨죠? 아, 무비야, 이 새끼는! 쟤 왜 사기쳐? 하이랜더 윙이야? 정말 소름돋는구만 아프리카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작사관님 들어가세요 아유 아닙니다 작사관님 잘받아주셨지 들어가세요 도와주 ép 아프리카에 이렇게 에덴하 정의를 실현하니라 저기를 실현하리라 그래 크리스마스 때 작사가님 노래 많이 틀어드려야지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나 이 노래가 작사가님 작사하신 줄 몰랐어 이게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쌍어님 아 제가 시옷 발음이 쌍시옷 발음이 자꾸 돼요 쌍상 쌍상어 쌍어쌍어 쌍상 상 상 상어 쌍어 정별로 밥만 먹고 들어가 어쩌다 드리 크리스마스 고백 안 할게 뒷걸음질 치지만마 오해는 하지마 나도 바쁘지만 혼자 두기 안쓰러웠을 뿐이야 내게만 어려운 크리스마스 근데 이거 왜 자꾸 듣냐고 했던 사람 있었어 봐봐 이 노래 진짜 싫다 그러잖아 나가시니까 솔직히 그거 다 별거 아닌데 행복한 웃음들만 넘치는 탈락에서 나만 혼자야 넌 아직 꽁짱해 크리스마스야 그냥 별걸 널 잊지 마 별거 아닌데 어쩌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그대도 싶어 행복해 정의를 시작하리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고 여정합니다 아 화장 어떡하냐 아 작은 누나한테 말 못했는데 원한다면은 길에선 따로 걸어갈게 그런 말 하지마 그게 더 부담죄 좋은 날에 함께하면 된거야 매니저님들 크리스마스 때 그게 뭐하세요 그 뭐하세요? 아 솔직히 그거 다 별거 아닌데 행복한 웃음들만 행복한 웃음들만 넘치는 탈락에서 난 혼자야 난 아직 꽁짱해 크리스마스야 그냥 별걸 널 잊지 못가고 아닌데 아니 누나한테 부탁할건데 아 며칠 이따가 며칠 이따가 며칠 이따가 한 살 더 마를뿐이야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아이 뭐하나 바쁘신데 얘들아 그리고 무슨 그 여자 BJ분들이라 게임할때마다 엮지마 그분도 되게 기분 나쁘시고 그게 좋은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안돼 저게 민폐란 말이야 저게 민폐란 말이야 저게 민폐란 말이야 저게 민폐란 말이야 쟤 정의를 실현하니라 쟈 쟤 쟈 얘는 잡아놔아야 돼 근데 서멀을 했을때 귀찮아지 아 뭘 더 엮어달라는 것처럼 들려야 시X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저는 인간 여자한테 감정을 못 느껴요 오직 데이터 예? 됐죠? 저는 인간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 이젠 아 진짜 모르는 거 우리 둘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샵 행복해 고요 죽음 개꿀? 고요 죽음 아 뭔 포카리야 시름빛 핸드로 들려와야 키가글 볼 거 아니야 나중에 그쵸? 잘 못하게 잘 못하게 그래야 기각을 보죠 빠빠빨 궁금해 헌에 깨물면 점점 녹아진 소변인 그 말 저 너무 미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말 여단 너무 깨눌 안해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뜨거운 여름 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나인틴 녹화에 그게 맞을까?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니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반식대로 가는 내 반식대로 가는 꿈조림을 쳐 오늘 이분 흥민이랑 같이 게임해요 신작 몬스터하우터 듀오 랜컴 암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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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참은 개사귀지 포칼로 포칼로 피참은 말도 안 되지 아니야 나 요새 행복료랑 그런걸로 화 안나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동조님을 참을 수 없돼 사례없어 사랑 없이 봐바 꿈은 Honi 해볼면 점점 너가든 Stroain 그 꿈은 찾아본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의 너 카드가 없어! 카드가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열혈움 이거 내가 서순만 잘하면 킬각 나온다 자 일단 여기까지도 마자 아니야 칼 지금 차나 나중에 차나 똑같아 4 5 4 5 6 15 시간이 지치 않지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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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5 아 칼이 계속 들어오대니까 잠깐만 아니지 맞는거 같애 여러분들 말이 맞는거 같애 맞아 맞아 이거 그니까 칼을 먼저 찬 다음에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님들 칼을 먼저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린빛으로 칼을 뽑잖아 그 다음에 또 칼을 차면은 아 이거 면수풀이 있었어 이거 면수풀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찼어야 돼 칼을 두 번 두 번 먼저 차는게 아니라 한 번 찬 다음에 시린빛 내고 그 다음에 차고 시린빛 내고 그 다음에 차고 이러면 됐네요 미안 이건 내 실수네요 아 이거는 아 이건 내 생각이 짧았다 괜찮아 하나 배웠어 이런 상황에서 칼 차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 배웠어 괜찮아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 그 제 의견에 동조하셨던 분들도 아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서로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병신이었던 걸로 아 그렇게 됐구나 아 그랬으면 진나 쩔었는데 유튜브 조회에서 폭발하면서 역시 댓글 타요 근데 이거 올라가지? 분명히 유튜브 편집자님 내가 따로 말 안하면은 유튜브 제목 개 어그로 끌어가지고 올릴텐데 댓글에 막 투기장 열리고 개지랄이 나 개지랄이 날텐데 이거 불안하네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듯 what a bright time it'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t's the swirl time to go gliding in a wall or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